좋아하는 걸그룹 시스타? 저는 보아언니 솔로가 좋아요 보아 씨가 어렸을 때부터 가수 데뷔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그룹보단 솔로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룹은 돈 나눠가지고 되니까 역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멈추러 외쳐주세요 석주 양이 자 룰레 돌려주세요 성주 이건 석주 석주 느낌이 나네요 석주의 집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주의 집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이대로 사라져 주는 거야 Baby, Goodbye, Goodbye 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 자꾸 널 실수로 수지라 부를 때 내가 입차려야 했어, 됐어 너를 믿어주려 했는지 몰라 네가 어떤 애인지 알았어 괜히 울지마 너의 물건을 다 내놨어 경기는 이제 그만 Goodbye, Baby, Goodbye 돌아서 그대로 앞으로 가면 돼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이를 사라져 주는 거야 Oh, Goodbye, Baby, Goodbye 죽어서 믿었다고 생각날게 그럼 여기 들어가도 하기 너의 쇼는 이제 끝난 거야 Baby, Goodbye Goodbye 염석주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석주 잘한다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지금 전원주 쌤이랑, 우리 이해자 쌤이랑 놀랐어요 관광 왔어, 관광 왔어 아주 다 구경하느라고 근데 얘 엄마가 더 떨고 있어 지금 엄청 떨려요 엄마 입장에서 또 또 땀난 것 좀 봐, 이거 봐 딸이 실수할까 봐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저희 앞에서는 안 보여주거든요 나 처음 만날 때보다 더 떨려? 시끄러워요 분위기 좋은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부부는 왜 이럴까 석주 양 죄송한데 만약에 데뷔를 했어요 잘 돼요 그러면 통장 관리는 아빠한테 맡길 거예요 엄마한테 맡길 거예요? 어, 저는 제가 야! 석주가 똑똥하다 지금 너한테 투자 안 돈이 얼마인데 야, 똑똥하다, 석주 자, 스피커 갑니다 멍차! 이장현 미쳐! 너 때문에 미쳐 있을 땐 미쳐 이럴 줄 몰랐었어 행복에 갇혀 모든 걸 차가운 날 했으니까 어떻게 네가 떠날 수 있니 그럴 줄 몰랐었어 음악에 갇혀 쓰라린 상처 으라려 아파하길 차라리 너 이 세상에 없었음 좋겠어 영원히 널 미워하고 원망할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해 더 이상 그 누구나 사랑할 수 없어 난 어떻게 사랑해야 하니다 살아가야 하닌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 홍서범 홍석주 적합경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metabol극 Integrator 받아가자 모든 선물 열렬한 고맙님 롬한 고맙 Snapchat НАЯ unfold ycz 선물이 진짜 많은 코너에요 그리고 많이 받아가면 그만큼 좋은 코너죠 그렇습니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Omega rope malik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